사진은 후암시장입니다. 서울역 부근이고요. 용산구죠. 2024년 4월 18일 20732일 1일본부 1822일 후암시장 데일리포슬 2411일 후암시장이죠. 덕수궁 지났고요. 숙명여대 다녀왔습니다. 후암시장은 두톱바이와 관련이 있고요. 두톱바위 밑에 있는 마을이 후암동 그 다음에 부근이 후암시장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요즘 거의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궁 지나서 후암시장 버스 하차했습니다. 후암시장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암동 골목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일등으로 바뀌나요 이제? 골목을 지나서 교육청 새로 짓는 거고요. 남산타워가 보이고 숙명여대. 이제 계절이 확실히 봄입니다. 색깔이 봄 색깔이죠. 밤에 집에 가려고 버스 기다릴 때 집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입니다.